제가 이제 필요한 말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준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에 부딪히는,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이 게시가 굴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못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카카오를 초청했던 그런 인물,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봤습니다. 분명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봤습니다. 과연 그 나라와 그 내륙을 살릴만한 적합한 인물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사람인가? 저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내의 세계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는 중에 정말 앞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많은 역할들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굳이 이 팀에 속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걸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별해내시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보금 앞에 굴복되기보다는 보금을 갈 수 있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나라를 살릴 대표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역을 하는 중에 다른 나라의 문이 열렸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담당자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칩시다. 이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돼. 자, 만약 이런 일이 있다. 올바른 것일까요? 또 두 번째 분명히 나라 대표가 있는데 의논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지? 앞에도 문제고 후자도 문제인 것 같이 내 안 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내 혼자 세계보고만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게 해서도 세계보고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 수 있으면 스승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제가 발부둥치고 저하고 집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뒷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스승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단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뛰어가고 여러분이 딸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에 대해서 거대하게 굴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빨리 세계보고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누가 세계보고만 할 만한 죄자인가? 누가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세계보고만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죄자인가? 성경에 보십시오.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때에 등을 돌렸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사회에 굉장히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누가 세계보고만 할 죄인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데 제가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쟤는 아니다라고 떨어뜨리는 데 있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보고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보고만 하는데 뭐가 유익하겠냐?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지 마세요. 여기는 손대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자라니까 내 혼자 돌아다니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둘 다 장성하지 못합니다. 할 수는 있으면 연합하세요. 그게 훨씬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옆 나라에 있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살아가시고 그리고 서로서로 도우세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하면서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회가 남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정도의 사례를 받을 만큼 그 정도 수준 낮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한 메시지가 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겨우 몇 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 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하고 나서 사례받는 그런 문화는 제가 볼 때 극히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비량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받기보다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모실 때 아 저분들은 사례 안 줘도 괜찮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모시는 분도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즐거움으로 그게 서로서로 돕는 문화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멤버들을 도울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이렇게 라고스에서 이름을 매일 얘기해야 되겠네요. 라고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불어였습니다.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스를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스를 갈 비행기도 끊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라고스를 돌아오고서 또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티켓팅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저기 가야 돼. 돈이 없어요. 만약에 걸어간다면 걸어간다면 그 사실을 제가 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밤을 새서라도 걸어가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마치 한국을 은행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가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저기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주세요.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순교할 때 할 수 있을까, 제 사랑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을 때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대륙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걸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겁니다. 제발 뭔가 보장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뛰어라. 아닙니다. 오, everything has been prepared so well so I'm gonna run. no, it's not like that. 무단강을 갈라놓고 크게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아프리카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도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만 열심히 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나라를 살릴지 아니면 정말로 아프리카와 전세계를 살릴지를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결국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제림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세계보건만 할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당대 세계보건만 유익되도록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나를 따라오고 이런 수준 말고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시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시고 많은 일들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짧은 시간동안 문이 폭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들어왔습니다. 만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0몇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연합해서 같이 사회 가는 걸 놓쳤습니다. 그냥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수준으로 각자의 소견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리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아프리카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 성향을 죽게 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정말 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세계를 어떻게 살릴까 진실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20몇 년 동안 제가 했던 고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회 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가 연합돼서 거대하게 굴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너무나 잘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그 정도의 결론은 그 정도의 결론은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나라를 살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보고를 들으면 저는 그 보고에 신뢰할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보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게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정말로 보고만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파이 목사님이 계셔주셔서 그냥 존재 자체로 진짜 너무 든든합니다.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케냐의 좋은 목사님 또한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아프리카의 어른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잘 지도하실 뿐입니다. 저분들은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본격적으로 실무는 카카오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카오 목사님과 사실은 카카오 목사님으로 진행될 겁니다. 제가 꼭, 꼭 이번에 이 대회 이후에는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념하셨습니다. 이 공회에서 아프리카가 직접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3일 집회 동안 그것이 가능성이 보여져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I'm very thankful and I'm very happy that during the three days conference I was able to see that potential. 중간 및 올이 나기 시작한 지가 2013년 10월 달부터입니다. So I started to all in my time and energy on Latin America since October of 2013. 만 5년이 지났습니다. So it has been 5, full 5 years. 아프리카는 1년이 지났어요. Now Africa has passed 1 year only. 이제 앞으로 2, 3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And I'm very exciting about coming 2 and 3 years for Africa.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And I will really pray for you. 마지막 때 아프리카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in the last time God will grace up Africa. And I truly believe that in the last time 그리고 이제 이 보고를 통해서도 유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걸 봅니다. And I also have seen that God is pouring out His grace upon Europe as well. 세 분의 오심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know there should be reason why these three pastors are joining us. 그 유럽 사회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that we should talk about how we will save Europe together more precisely. 음 마지막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one more thing to add.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과 리차드하고 토마스와 저와의 만남은 약간 다릅니다. So meeting you, all of you, and meeting Pastor 토마스 and 리차드, it has been a little bit different.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넷칠씩 봤을 뿐입니다. Because I had an opportunity to see you for a few days only.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같이 사회를 해왔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we've been working together with Him and we live with them in Korea.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아, 스리랑카 집회에 두 분과 같이 가서 사회를 하고 왔습니다. And also we went to 스리랑카 together with them. 어떻게 사회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And they also understand how we are doing our ministry in different countries. 한국의 교회와 또 한국의 제사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And they understand very well the Korean church and also understand our ministry well. And I believe that they can be the communication channel to Korea as well. And all of them are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And I'm also very thankful that they are here in Africa. 이전과는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나라와 아프리카를 살리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 일단 여러분을 보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나서 받겠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표현을 못 하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제가 화나게 웃지 않아서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별로 안 들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한 사액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되어질, 하실 사액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되어질, 하실 사액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명도, 한 명도 이 걸음에 도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고 아프리카에 살리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 5월에 한국에서 보게 될 거고 또 내년 이맘때에 아프리카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이런 두란노데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년에 티라노스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비슷한 시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계속 보게 되길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만나요. 아멘! 좌우 잠시 일어나시고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리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언해가 리더가 전차에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나라와 대륙을 또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목숨을 글만큼 깊은 게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마침내 나라와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같이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크게 부흥이 첨된 부흥이 일어나는 대륙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영직으로 끌고 가는 대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리더로 우리 카카오를 세우셨습니다. 그 인생을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검찬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 우리 카카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아프리카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아프리카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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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국팀은 빠져나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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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